상추 족발과 순대돼지 순대돼지 조금 있잖아 딴집보다 4천원이면 그지? 맛있어 같아 맛있어 그냥 그런술이야 상큼 맛있다 이게 아주 달고 맛있는데? 맛나 맛나요? 시장도 빼 난 어쩌면 엄청 싼거 낫지? 좀 간단해 조금 조금 아니까? 된다 우리 안 맞춰 안 맞춰 안 맞춰 보기 족발 양파 음 안 맞춰 잘 더 맛있게 After 이날 멈추네요 어떻게 쩔쩔 맛있지? 그냥 이제까지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라 음식도 맛있어 사람 대장 같은 느낌 같은 집이고 같은 공간인데 마음이 즐거우면 응 그럼 진짜 마음이 응 마음이 응 음 맛있다 맛있다 응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응 응 근데 그보다 이렇게 bliver 맛있다 아니 자 끝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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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